렌즈가 나를 아마도 나를 진정할 수 있냐? 응 이거 뭐야? 새로운 거네? 새로운... 찬물감 눈 샀어? 정신차로 눈깔이 막 이렇게 휙 돌아가냐 이거 10년이래 10년 아 그거 왜 이렇게 똥물에 걸린다? 응 마지막에 배꼽에 보다 물속에서 보자 응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다 물속에서 그거 하는거 나 진짜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나 진짜 너무 까물어졌어 너무 웃겨 무지 무지 재밌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남자들끼리 가면 얼마나 좋아 나도 행복했어 집에서? 아니 보는 것도 행복하고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큰일의 정말 재밌었어 정말 재밌었어 또한 밖에서 어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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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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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리 아들 학생인데 옛날부터 헬로는 못찾아서 못찾겠다 했더니 어디에 들어가야 돼? 바로 위에 있는거야 거기에 어디에 들어갔어 이메 안해도 돼 애들 이름만 넣고 학교만 넣으면 그냥 돼요 그래서 나 리턴 어저께 89불 리턴 받고 6개월 공짜에다가 우리 아들 졸업한거 같은데 졸업했어? 올해 졸업했잖아 왠지 졸업해 여보 졸업했지 올해 저사람이 뭐야 여보 올해 졸업식 갖다가 없어요 이 사람아 없어 졸업식 그래 고등학생도 다 드라이브트로 졸업식 하더만 그래 온라인으로 하고 아니 나 전번에 막 뛰는데 차에 이렇게 이렇게 위에 뚜껑이 있는거 있잖아 왠지 날았더니 글라데이션이네 하이스쿨이 그런데 있잖아 이게 어떤 유럽에는 지금 막 왜 가보면 강제적으로 마스크를 쓰라 하냐 이러면 막 항의시위도 하고 이러더라 지금 그래요 유럽에서 이게 왜 일종의 감기인데 쓰고 안 쓰고 내인데 한데 왜 나라에 이걸 갖다가 우리도 컬처를 하냐 이렇게 영국하고 브라우스하고 계속 그래서 하더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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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것을 쓰면 죽었지 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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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ad 오 예 마이 오 아니 예 바다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일찍 내려가셨고 거기서 거기서 한참 전에 갔어요 그 다음에 아들 산산 캔나고 일찍 내려가셨고 거기서 한참 전에 갔어요 여자들 화장실이라고 뭐 나와야지 똥 싸고 있는지 이것도 오른막이라고 못 올라가고 있다 여기 참 선수다 우선 복근 침 서 여 ש 목적지 두 개 지났습니다, 두 개. 양파리 좀 조심하세요. 양파리 좀 difficulty. 약난다 으 voltage. flea är att de är att vi så tillsammans är jag. 고춧가루 어 미끄러웠어 미끄러워 미끄러웠어 미끄러워질 뻔했어 아주 쉬는 젖는거 괜찮은데 카메라 빠지면 안되고 카메라 때도 그렇지 원래 이거 젖는거는 술을 젖으니까 니네는 나도 일부러 발에 빠져 물에 웬만한 데는 그냥 뭐 아침은 그냥 휙 바람처럼 가고 없네 밥도 같이 못먹겠네 물 지금 2개 건너지 일곱개 건너지 우리 밥먹는 데가 잊어버렸어요? 아니요 병이 하나 있나 싶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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